자, 저번 시간에 제가 예고한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사설 IP, 또 공인 IP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자, 왜 접속이 안 됐을까요? 자, 대표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의 회사에 바로 이 공유기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는 이유는, 서버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공유기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도 저희 수업의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공유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공유기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의 집에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라 세 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각각의 컴퓨터가 통신사와 계약을 맺어서 세 개의 통신사 회선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각각의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 보셨던 그 IP를 통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서버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접속에 성공하신 분들은 통신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분들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각각의 회선마다 따로따로 비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 개를 한다. 그러면 뭐 3만 얼마씩 낸다고 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년이면 얼마고 10년이면 얼마예요. 굉장히 큰 돈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공유기라고 하는 기계를 구입하고 하나의 통신사 회선의 공유기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유기와 각각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통신사와 계약한 하나의 회선으로 세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저 회선이 정액제이기 때문에 한 달에 3만 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쓰건 아무리 적게 쓰건 같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기를 사게 되면 이 가정의 통신료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액제 상품을 공유기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공유기가 대부분 있어요. 특히나 이 집에 그 뭐죠?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트북에 직접 케이블을 연결하는 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노트북과 공유기는 안테나를 통해서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무선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무선으로 통신하는 방식을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노트북이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각각의 공유기에 접속되어 있는 공유기와 연결되어 있는 저 컴퓨터들은 각각 이렇게 IP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저 공유기도 IP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접속했던 우리가 접속했던 myip.com이라고 하는 저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주소가 나오는데 이 주소는 여러분이 접속한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IP가 아니고 바로 그 컴퓨터가 접속해 있는 자 여기 있는 이 컴퓨터로 여러분이 접속했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IP는 이 컴퓨터의 IP가 아니고 이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공유기의 IP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22.109.62.43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 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쭉 들어와서 바로 이 공유기에 접속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 컴퓨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 큰 회사들은 내선번호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할 때 그 회사로 전화를 하면 그 회사의 중간에 있는 중계자가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계자에게 내선번호를 알려주면 그 내선번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 IP가 이 IP가 공인 IP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유에 따르면 그 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사의 내선번호에 해당되는 바로 192.168.0.2라고 하는 저 IP는 사설 IP, 영어로는 프라이빗 IP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IP는 인터넷 전체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일한 IP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용자들이 여기에 접속할 수 있을텐데 여기에 있는 192.168.0.2라고 하는 저 IP는 이 안에서만 이 공유기 안에서만 유일하면 중복되지 않는다면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공인 IP 안에 공유기로 연결을 하게 되면 다시 여러 개의 IP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공인 IP로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체계가 사설 IP 그리고 공인 IP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을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공인 IP가 예 공유기에 활당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 컴퓨터에는 접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가정에 있는 공유기를 쓰신다면 대부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또는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쓰고 있다면 아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은 꼭 이 자신의 컴퓨터로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무엇인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수업을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포트 포워딩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22.109.62.43을 통해서 접속하는데 이 공유기가 그렇게 접속한 사용자를 이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192.168.0.2라고 하는 저 사설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로 토스해 주는 거예요. 패스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포트 포워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트 포워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것은 포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포트. 자 포트는 영어로는 항구라는 뜻입니다. 항구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배가 정박하는 것이죠. 이 포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터넷으로 비유하자면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특정한 서버에 접속했을 때 예 정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비유일 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이게 2.109.62.4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HTTP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HTTP라고 하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하는 통신 규약을 이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는 이것을 그냥 생략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브라우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게 붙은 거나 안 붙은 거나 웹브라우저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버에 접속할 때 뒤에다가 땡땡 8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쳐보시면 역시 80이 사라집니다. 자 그것은 80이 없어진 게 아니라 80은 생략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주소에 여러분이 80이라는 것을 생략하면 웹브라우저는 여기에 80이 있다라고 간주하고 통신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설치했는데 맥을 쓰고 계셨다.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요 뒤에다가 8080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 8080이 뭔지는 곧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앞에 http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22.1096243이라고 하는 IP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로 접속할 것이고 그리고 80번 포트를 이용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80을 엉뚱하게 뭐 예를 들면 8 1212 이렇게 하고 엔터를 땅 쳐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연결 중이라고 뜨잖아요. 해당 웹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에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기에다가 80을 쓰거나 아니면 생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벽은 이 안쪽이 저 벽의 안쪽이 서버 컴퓨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컴퓨터 안에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컴퓨터 안에는 6만 5천 개 정도가 되는 약 6만 5천 개의 가상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들을 우리가 포트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그 문들은 6만 5천 개의 그 문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문마다 번호를 적는 거죠. 마치 아파트의 호스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문들 중에서 80번째의 문에는 80번 포트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는데 저 80번 포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방 안에 바로 웹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8080으로 접속했다면 웹서버는 80번 포트가 아니라 8080 포트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다가 HTTP 222.109.62.43 0080 이라고 치고 엔터를 땅 치게 되면 이건 어떤 뜻이 되냐면 222.109.62.43에 해당되는 컴퓨터 바로 여기 있는 이 컴퓨터죠. 이 컴퓨터에 접속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80번 포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게 접속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80번 포트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소창에 입력하고 접속을 하게 되면 우리의 웹브라우저는 80번 방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에게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포트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컴퓨터에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깔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컴퓨터들은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에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여러가지 예를 들면 메신저도 있을 수 있고 또 웹브라우저도 있을 수 있고 FTP, 이메일, 클라이언트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2.10962.43 이라고 하는 저 IP만으로 접속했을 때 여러분이 접속한 것이 어떤 여러분의 그 접속을 이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응대해야 되는지가 불분명해진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80번이라고 포트 번호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의 80번 방에 설치되어 있는 웹서버에게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IP가 말하자면 어떤 아파트의 주소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80번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의 호스 뭐 80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84 뭐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아 이건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자 이해가 안다셔도 이해합니다. 잘 이해가 잘 안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자 먼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접속해서 우리가 HTTP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맥을 써오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오셨을 건데 뒤에 있는 8080이 붙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의 컴퓨터에 80번 포트에 웹서버를 설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나미가 80번 포트가 아니라 8080 포트에다가 웹서버를 설치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저기에 접속할 때는 뭘 써야 되냐면 아까 보셨던 뒤에 8080이라고 포트 번호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접속할 때 8080 반의 문을 열고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꼭 웹서버와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수업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역시도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MySQL 클라이언트인 MySQL 모니터라는 걸 통해서 서버에 접속할 때 이런 명령을 통해서 얘를 실행해줬단 말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MySQL U-Root-P 그리고 마이너스 H는 호스트라는 것의 약자인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그 컴퓨터가 22.109.62.43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저 서버 컴퓨터의 대문자 PD에 나오는 3306은 저 컴퓨터의 3306번 포트에 MySQL이 설치가 되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흐우 힘드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트가 무엇인지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포트 포워딩은 도대체 뭘까요? 자 포워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메일 많이 써보셨으면 그 안에 포워딩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할 때 우리가 그걸 포워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트 포워딩이라는 것은 포워딩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토스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공유기의 IP는 공인 IP 222.109.62.43입니다. 자 그런데 웹서버는 192.168.0.2에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용자들이 접속했을 때 우리가 그 접속을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192.168.0.2로 그 접속을 토스 해줘야 됩니다. 패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유기의 관리자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 공유기로 접속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80번 포트로 접속하면 192.168.0.2라는 IP에 해당되는 컴퓨터의 80번 포트로 토스 하겠다라고 공유기에게 설정을 해놓으면 공유기는 그 설정에 맞게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설정을 할 때 이번에는 192.168.0.2에 해당되는 이 컴퓨터에 8080에 8080 포트에 웹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 제 수업에서 비트나미를 설치할 때 8080으로 접속해왔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공유기가 192.168.0.2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8080 포트로 토스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공유기를 경유해서 여러분의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